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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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대한 주가를 결국에는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테마가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가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착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토목, 건축, 플랜트, 기타 우리 안시넥크의 표정이 싹 변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죠? 영어도 있고 여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숫자만 보시면 되는데 건축 분야에 대해서 지금 41%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랜트에 대해서 26%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5%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건축주택이라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그 밑에 송도, 랜드마크시티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아파트라는 거거든요 바로 민간 분야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매출 자체가 41%, 5.5% 총도하면 46%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플랜트 산업이 더욱더 성장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데 지금 토목 분야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중동 바람 자체가 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키더라도 한계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상황 자체가 현대건설에 대한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한 번에 이런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때도 경협에 대한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고가군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5월달, 6월달이에요 이때 부동산 붐 한창 불면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부동산 가격도 거래 절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가군역에 대해서 돌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경협주를 선택할 것 같으면 다른 경협주를 선택할 시기는 맞고 만약에 부동산 경기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더 보류를 할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추천주들 그냥 막 사시지 마시고요 더블체크해서 점검받고 사세요 이상로 전문가는 의견 불일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오전장에서 종목 하나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제외하고요 보령메디앙스 하나제약, 연우 있는데 셋 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 보령메디앙스 한번 같이 볼까요? 보령메디앙스요 중국의 영유아 시장을 주목하자 그러면서 MTN에서 나왔습니다 MTN 시대포착에서 나왔는데 요즘 출산장려 정책 관련해서 좀 잠잠한데 지금 때 아니게 또 보령메디앙스에 출전을 한 게 맞나요? 네, 이거는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생각을 하셨던 게 한중관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에만 국한되지 말고 결국에는 한국과에 대한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유아용품에 대한 시장에서도 좀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실질적으로 이런 보령메디앙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꾸준히 유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정책이 제대로 먹혀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저같이 다자녀인 집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메디앙스가 그러면 주가가 저가곤역이라면 이런 기대감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높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자리대가 2015년도부터 35,970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 지금 바닷꽃역에서 이제 바뀌고 이제 뭐랄까요?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에 대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만약에 이 기업을 투자한다면 이 기업보다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아가방 컴퍼니가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다둥이 아빠가 조금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금 앞에서 투자 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유화용품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낙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 이 아가방 컴퍼니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아가방 컴퍼니 자체가 2,92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안다는지 반등 나오는 자리고 여기 1봉을 보시면 오히려 좀 더 바닷권력을 제대로 다지고 난 다음에 거래상의 절벽이 이루어지고 올라가는 파동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만약에 보령 메디앙스를 선택을 하실 것 같으면 그것보다는 아가방 컴퍼니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아가방 컴퍼니 곧 아빠 방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아빠 방 컴퍼니로까지 한번 조금 더 커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가 추위도 계속 눈여겨볼 거고요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망도 있습니다 4분 남았어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죠 네 앞서서 우리 연우도 있었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코리아 하나를 추천하시는 전문가 분도 계셨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화장품주들을 추천하는데 그 화장품주 중에서 제가 정말로 2년 동안 꾸준히 지켜봤던 아 이 기업 정말 화장품의 어머니 같은 느낌 한국 콜마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버지 같은 거고요 그 아버지를 길러낸 어머니 같은 종목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KC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업체인가? 어머니랑 어떤 거든가? 네 맞습니다 어머니 자 말 그대로 이 KCI가 이제 납품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의 납품이 들어가고요 LG 서행월 건강의 납품이 들어가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의 이런 원재료를 모두 다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이 KC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것이 인기 품종인가에 따라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KCI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왜 제가 2년 동안 지켜봤다고 말씀드렸냐면 주가 취향을 길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2015년도하고 2014년도에 양봉을 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빠져서 내려왔어요 그럼 앞에서 쌍봉이 형성됐는데 지금 하단에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꾸준히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서 큰 은봉을 내리꺼워주면서 큰 은봉에 대한 거래량이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하면서 거래량을 붙였지만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 기업은 세력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렸던 것은 이번에는 돌파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첫 번째 종목으로 KC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로 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이요 일단 KCI 매수가는 1만 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거기 손절가는 9,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가 윈스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 네 맞습니다 이 윈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5G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오늘 갤럭시 10을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도 5G에 적용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윈스라는 기업은 그 5G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이 기업이 현재 일본에 5G 관련해서 이미 납품이 들어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 장기 평선이라고 하는 이런 주가적인 하방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실적으로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2,500원에서 12,800원 그리고 손정권 하단에 11,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G 시대가 개막된다고 하는데 이미 일본에서 매출을 낸 바 있습니다 저희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KCI 윈스 유망주로 밀었고요 저희 이어서 강연회까지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트렌드 미리 알아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면 02077-6234번 예약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